불러야겠습니다. 부자빛이랑 칼라바를 준비해 드릴게요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와, 진짜 좋다. 와, 진짜 대단하다. 아, 저게 사이드 메뉴. 되게 좋으시길 하니. 소원 셰프님이 또 뉴욕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피자 쪽은 좀 아시죠? 저 마리게리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질, 모짜렐라,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는 베이스예요.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셨고. 뭐, 그렇습니다. 와, 세팅이 좀 잘 됐어. 오, 제대로다. 오, 잘했다. 오, 리모컨도. 잘한다. 늘었다니까, 내가. 진짜 많이 늘었다. 저 박스까지 하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네요. 이제 정말 유튜버다워요. 예전에는 찍는 거고 뭐고 상관없이 내 뱃속 채우려고만. 이랬는데. 여기 좀 블랙 처리 좀 해 주세요. 근데 뷰티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예요? 화장품 안 하기로 한 거예요? 화장품 안 하기로 한 거예요? 화장품 안 하기로 한 거예요? 식사하시던 걸로 이렇게 막 문대는 거 아니에요? 피부에 양보하세요. 저기에. 아니, 죄송한데 손금만 안 나는 거예요? 아니,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저거는 이제 작은 물품 할 때 아 포싱이 안 맞죠? 포싱이 안 맞죠? 작은 물건은 이렇게 잡아줘야 돼 말했네요 작은 물건은 다 작잖아 본인 입장에서 피자가 작다고 피자가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보여주니까 좀 작을 것 같아 내가 만든 피자에 비해 너무 작았던 거지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귀엽다, 귀여워 이제 초점이 잡히네요 띄엄띄엄 배웠나 긴장하겠다, 긴장했어 어? 반판? 팝코러스? 와... 신박하다, 진짜 이거 봐 비스겟이 있다가 됐다, 비스겟이 이렇게 반대로 에디션이라니까 이렇게 적어서 잘하게 적어? 에디션이라니까 역시 달라 반판 아니야, 지금 반판 비스겟이다, 비스겟이다 비스겟이다 이게 또 콜라보를 성사시키네요 저건 목젖이 긴 것 같아 입술에서 목젖까지의 길이는 거의 악어 수준 아니야? 한 곡도 없이 들어가죠 숨 들어가죠 숨 들어가죠 기발하다, 악어라는 생각은 진짜 진짜 악어 먹방 이거 맛있다 아, 이걸 좀 보여주네 아, 이걸 좀 보여주네 아, 솔불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좀 채워야 돼 이렇게 좀 채워야 돼 귀여우세요 오, 잘 보여요, 잘 보여 오, 잘 보여요 오,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야, 이제 유튜브 다 됐네 진짜 다 됐다 야, 일단 표정에서 표정이 훨씬 좋아졌어요 우와 저거 아까 속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번에 아, 뒤집어서 뒤집어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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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대박이다 오 오 목, 쳤어요 목, 쳤어요 두 번을 접는 거라고 이렇게,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와서 야 진짜 안물도 안 하는 거야 굉장히 천천히 드시는 매력이 있네요 다도 말이 없어서 CCTV인 줄 알았어요 CC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